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계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TV 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에서 프로필 화면을 예쁘게 꾸미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 자신의 프로필 사진과 배경 사진을 넣고 편집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카톡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을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아래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친구 화면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친구 화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맨 위에 보시면 자신의 프로필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신의 프로필 화면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프로필 화면을 사진도 바꾸고요 또 배경 사진도 바꾸고 여러가지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프로필 사진이 이 부분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프로필 사진을 여기에 넣지 않는 분들도요 이렇게 하시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프로필 편집이 있습니다 연필 부분 이 부분입니다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신의 프로필 아이콘을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카메라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카메라를 터치하면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가지 나오는데 여기서요 앨범에 있으니까요 앨범에서 사진 선택 이렇게 하겠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신의 지금 현재 갤러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찾으셨으세요 저는 이 사진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사진을 터치하십시오 터치하셨어요 아래에 보시면은 여기서 간단히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 이 사진의 색상을 여러가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자라기가 있습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모서리를 누른 상태로 안으로 드래그 하시면은 자라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사진이 정중앙이 아닐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아래에 보시면 체크가 있습니다 터치하시면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여기도요 글씨도 쓸 수 있고요 또 아이콘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은 위에 보시면은 확인이 있습니다 확인을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셨으면은 현재에요 프로필 사진을 보시면 사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다 하셨으면은 위에 보시면은 완료가 있습니다 완료를 터치하셔야 완료가 됩니다 완료를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신의 프로필 화면에 프로필 사진이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프로필 화면 배경사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아래에 프로필 편집을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셨어요 아래 왼쪽에 보시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카메라를 터치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앨범에서 사진 동영상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프로필 아이콘이나 이 배경사진도 마찬가지로요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은 길이가 15초 내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시면은 아래에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가을이니까 이 가을 사진 한번 넣어볼까요? 가을 풍경을요 터치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스마트폰은 현재에요 세로 화면이기 때문에 좀 길쭉하게 자르면 좋습니다 자르기를 터치하겠습니다 좀 이렇게요 질주각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래에 체크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위에 보시면 확인이 있습니다 확인을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현재 배경사진이 가을 단풍 사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반드시 위에 보시면 완료가 있습니다 완료를 터치하셔야 최종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신의 배경사진이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화면에 이런 글씨요 이런 글씨도 넣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티커 이런 것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역시 아래에 있는 프로필 편집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아래에 보시면요 옆에 두 번째 보시는 음악이 있습니다 자신의 프로필 화면에 비경음악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음악을 넣으시면 일정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시면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터치하시면요 여러가지 이렇게 배경 화면을 자체에 있는 것을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여기 바로 스티커입니다 스티커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가지 여기요 스티커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꽃을 한번 넣어볼까요 꽃을 터치하면 여기 들어갑니다 현재요 창은 아끼고 이렇게 꽃이 나왔죠 이렇게요 이런식으로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요 삭제할 경우에는요 터치한 상태에서 꽃표를 터치하시면 사라집니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스티커도 넣을 수 있구요 글씨도 이렇게 연필을 터치하셔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글씨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씨를 썼으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 터치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완료하시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프로필 화면에서요 프로필 사진과 또 배경 이미지를 삭제하거나 다른 사진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아래에 있는 프로필 편집을 터치하지 마시고요 바로 바로요 자신의 사진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바로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자신이 올린 모든 프로필 사진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죠 여기에서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사진이 이 사진이 현재에 적용된 사진입니다 저는 삭제할 사진을 찾겠습니다 같은 사진이 두개 들어갔습니다 저는요 그럼 이 사진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할 경우에는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터치하십시오 터치하셨어요 삭기를 터치하시면 삭제가 됩니다 삭제요 삭제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현재의 프로필 사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은 방금 현재에 제공된 사진을 이 사진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저장하기가 있습니다 저장하기를 터치하시면은 이 사진이 자신의 갤러리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에 보시면은 나만 보기가 있습니다 나만 보기를 터치하시면은 이 사진을 비공개로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은 이 사진이 바로 프로필 사진으로 바뀝니다 터치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했습니다 프로필 화면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진이 변경됐죠 변경되었습니다 배경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사진을 바꾸거나 또 삭제할 경우에도요 이때는 이 배경이 있죠 배경아무나 터치하십시오 터치하면은 현재 배경사진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이렇게요 여기서 필요없는 사진을 삭제하면 되겠죠 이런식으로 배경사진도 변경하거나 이렇게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을 자신만의 화면으로 예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을 예쁘게 꾸미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있는 종모양 알림을 누르시면은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